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5월 3일 수요일이고요. 지금 시계는 아침 6시 45분입니다. 지금 여기는 여주물류센터 1km 남았습니다. 바로 여기 들어가는 입구인데요. 들어간 입구 왔습니다. 어저께 신앙에 하차하고 북항 신선대 가가지고 은양휴게소에 와가지고 은양휴게소에 와가지고 한 4시간 자고 일어나가지고 지금 오다가 여기 삼안훅에서 국도 국도 삼안훅에서 아침 한 그릇 먹고 천천히 왔습니다. 오른데는 영상을 많이 담아가지고 안찍고 입구에 여기서 영상을 열었습니다. 오늘은 지하창고입니다. 지하창고 어? 지상에 차 한대 와가있네 문이 안열리네 문이 안열리네 김다이시가 어디갔나? 문이 안열리네 문이 안열리네 오늘 또 당기도 안되네 경비아저씨가 열어줘야 되는 모양인데 경비아저씨가 어디갔나 모양인데요 기다려 보시면 안열리지 경비아저씨가 어디갔나 모양인데요 사람이 없어요 저 어르신 왔네 어르신 왔어요 아 적어야 됩니까? 아 그래서 그렇구나 네 알겠습니다 한동안 안왔더니 법이 바뀌었네요 이걸 적고 들어가야 되네 문 열렸어요 지하도쿠라 좌측으로 내려가야 됩니다 지상은 바로 여기 차인데 여기고요 오늘은 지하도쿠라 9시 차기더라고요 오랜만에 왔네요 오랜만에 오랜만에 왔어요 소나무를 심어놨네 소나무 이것도 전부 다 심으려면 비쌀건데 많이 심어놨네 조갱인가 소나무를 많이 심어놨네 여기 몇 번 도쿠를 대놔야 되는 거야 쭉 빗는데 몇 번 도쿠야 여기 중간에 여기 대면 되겠고 2번 도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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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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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유리를 잡으면 안되겠다. 콧가루를 잡아야겠다. 유리를 잡으면 가마가 빨리 나가요. 콧가루를 잡아야겠다. 전에도 말씀드렸죠? 유리를 잡으면 안되겠다. 아름다운 양이 빠져야겠다. 조합이 좋아요. 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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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플라스틱이 잠기는 거라 물칠을 좀 해갖고 살짝 해야 장도가 이게 조금만 뺏다 가게 잠기뿌면 몇 번 풀어도 잠갈뿌면 플라스틱이 탁살나고 제자리 잘 넣어야 돼 이렇게 가면은 춤추를 살짝 발라놓으면 플라스틱이 잠기는 거라 오케이 됐습니다. 잘됐습니다. 자 이제 세면 좀 하고 유리 좀 닦고 해야 되겠습니다. 유리 복덩이 지금 셔차를 해줘야 되는데 문막 가게 되면 농협에 거기에 15,000원 주고 하려고 지금 안 하고 있는데 오늘 문막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문막게 나오면 멋진데 이어서 바로 값이면 끝내주는데 기대하면서 기다려 보고요 여러분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짧지만 또 간단하지만 영상을 담는 의미로 두고 여러분들께 인사합니다 여러분 즐거운 시간 되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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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